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빠리바게트 초코게이기란 맥놈 디코 달라서 먹으러 롯델라란 호시우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재미있는 메뉴는 alcohol과 좋아요 치즈볼 너무 맛있어 청양고추 치즈볼 고구마 최고, 고춧가루! 치즈가 잘 어울리네요 치즈가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한입 한입! 그치지 않게 먹으면 더 맛있다. 아까봐. 고기맛이 더 맛있다. 아까봐. 너무 맛있다. 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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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아삭 알함들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